안녕하세요. 대검사 목정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직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의 성품의 이야기 하다가 끝이 났는데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3쪽입니다. 마음은 이와 같다. 선남자의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어서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색상이 없어서 청황적백이 아니다. 즉 마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항상 매 순간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니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마음, 내 몸 안에 혹은 내 몸 밖에 혹은 그 중간에 어디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다 중간에 있다라는 것도 마음이고 내 몸 안에 있다라는 것도 마음이고 아니야 저 밖에 있는 거야 라는 것도 마음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색상이 없어서 청황적백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 마음은 머무는 바가 없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뭐라 하냐면 생멸심을 이야기하고요. 생멸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무는 바가 없어서의 진여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진여심은 그냥 비추어 알기만 합니다. 마음이 특별히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머물다는 말은 매 순간이 흘러가는데 매 순간순간이 마음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생멸심이 흘러가는데 집착을 하게 되면 집착하는 마음이 그 중에 하나를 딱 잡고 그것이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물은 매 순간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내가 지금 본 강물의 모습이 아까 한 시간 전에 혹은 1초 전에 본 강물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물다 합니다. 이미 사라져 흘러갔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이제 집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머물다. 매 순간순간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실제로 그곳에 정지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집착이 납니다. 우리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모습이 실체하지도 않고 그 정보도 우리 감각 정보도 매 순간 흘러가죠. 그런데도 그래 어제 본 그 사람이 지금도 그곳에 있을 거야라고 착각하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화면이 영화의 화면을 보면 지금 순간에 나오는 화면밖에 없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런데 그 지나간 화면을 내가 기억을 하면서 그래 그게 있을 거야. 그 어딘가에 저 너머에 지금 화면 너머에 어디에 적이 존재할 거야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머물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생멸심은 끊없이 흘러가고 진여자성은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곳도 그냥 그곳에 딱 비추어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머무는 집착은 또 다른 나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바가 없어서 안에도 중간에도 밖에도 있지 않냐며 이것이 내 몸 밖에 혹은 내 몸 안에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 마음일 뿐입니다. 중간에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밖에 있다고 여기는 마음 마음에 있다고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진여심 보면 어떨까요? 진여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여심의 입장에서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 있다라는 마음은 그 마음을 누가 아나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밖에 있는 거야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즉 생멸의 마음을 자성인 진여자성인 나가 본성이 읽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읽힌 마음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여심에서 보면 생멸심에서 보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없지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장소가 없다는 거죠. 존재하는 곳이. 그러나 진여심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있지도 아니하며 마음은 색상이 없어서 청왕백이 아니다. 색이 없습니다. 마음은. 예를 들어 청이다. 그러면 저건 청색이야라는 내 마음이지. 그 마음이 청색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각정보가 들어오면 그래 이걸 청색이야라고 내가 그렇게 분배해서 아는 거죠. 마음은 색깔이나 모양이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모습이 이미지가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고정관념으로서 이렇게 인지하는 거죠. 마음은 색상이 없어서 즉 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색상이 없어서 청왕적백이 아니다. 그러나 진여심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청색일 때도 진여심은 그곳에 있고요. 백색 혹은 적색 어떤 색에도. 수억만 가지 색이 동시에 존재해도 자성은 그곳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색이 없습니다. 캄캄하죠. 그래도 그곳에 있습니다. 왜? 캄캄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색상이 없어서 청왕적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짓는 바가 없으니 짓는 자 없기 때문이다. 짓는 바가 없어요. 마음은. 무슨 말이냐면 짓는 바. 마음을 나로 여기면 생멸심에서는 짓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어나가죠. 그러나 진여심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은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내라는 것도 마음이고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육신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실천해야 하는 과정도 실천해야 하는 과정도 내가 아는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내가 안입이 설친의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 또한 마음이죠. 생멸심에서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니 내 마음에서 내가 짓고 내 행위를 통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다시 받아들이고 알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진여심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일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은 짓는 바가 없으니 짓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짓는 자, 이게 나야라고 하는 것도 아상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마음은 환하가 아니니 본래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환하, 환하라는 말은 있다고 여겨지는 환영의 모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성에서 보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비춰진 마음의 환영인 거예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영화의 화면과 같죠. 그래서 환화예요. 그러나 본래 진실하다. 그 환화가 있으려고 하면 영화의 장면이 나오려고 하면 그걸 비추어하는 스크린이 존재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자성이 있어야지만 환화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멸심은 환화이고 그 생멸심이 존재하려고 하면 진여심인 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성의 눈으로 보면 자성은 본래 어느 곳에도 집착함이 없고 머물지도 않습니다. 어떤 색깔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진여이란 말을 쓴다 했죠. 진실하다. 진실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거짓과 진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진실은 진, 참으로, 실, 실제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마치 영화를 보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이나 대상 조건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꿈도 똑같죠. 꿈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꿈에서 보는 내 마음, 그다음에 내 몸,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대상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보고 아는 나나, 그래서 깨고 나서 내가 깼다는 걸 아는 나나, 그다음에 깨고 나서 내가 그런 꿈을 꾸었지, 이렇게 알잖아요. 그 보고 아는 나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실제한다. 그래서 진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진실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끝이 없어서, 그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지 없다는 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가가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계를 말하는데 어떤 한계는 마음에 비춰진 그 내용, 마음, 그 생멸심의 이미지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거지, 마음 바탕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우리의 내 마음에 저 우주를 비추면 우주를 비추고, 작은 콩알을 비추면 콩알을 비추죠. 그 콩알은 크기가 정해져 있고, 색이 있고, 모양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 바탕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 똑같은, 우리가 예를 들어 비유를 들면, 똑같은 모바일 화면에 저 은하계의 우주가 나오면 우주가 나옵니다. 먼지 하나 아래나 하나가 나오고요. 조금만 돌멩이 가면 돌멩이가 나오죠. 저 모바일 화면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그림에 따라서 한계가 결정이 되고, 색이 결정이 되고, 모양이 결정이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바탕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종이다, 이렇게 하죠. 시작과 끝이 없다, 무량 무변이다. 그 양이 무한하고 무변, 끝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으니 선과 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취하고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성에 비춰진 생멸심을 이야기하지, 진여심은 취하고 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진여심인 진여자성을 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버릴 수 없습니다. 노력한다는 건 그래, 이거 마음을 버려야지, 라는 자성에 비춰진, 본바탕에 비춰진 내 마음이고요. 노력을 하는 것도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야, 라고 아는 내가 있고요. 누군가 착각을 해서 그냥 버렸어, 버렸다고 아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본바탕인 자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내가 버렸다는 걸 알고, 어떻게 내가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본바탕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취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취하고 버리는 건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이 하는 일이고, 마음에 따라서 몸이 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의 일이지, 그 본, 본래 주인인 자성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취하고 버리는 것이 좋듯이 선과 악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 여기서는 선과 악, 그러면 선악의 개념이라기보단, 좋아하고 싫어함을 이야기합니다. 좋아한다는 건, 좋아하는 걸 우리는 구하려고 하죠. 싫어하는 건 뭐예요? 버리려고 합니다. 싫어함은 고통으로 연결이 되고, 좋아함은 즐거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고등락, 중생들은 다 매 순간 이고등락을 실천해갑니다. 고통을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본성은 예를 들어 좋아한다는 것도 내 아이의 본성에 비춰진 좋아하는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는 마음이죠. 싫어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꿨다 그래서 내 본성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성은 똑같고, 거기에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 이렇게 마음이 바뀔 뿐이죠. 마음은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으니 선과 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은 움직임이 없으니 태어나고 사라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로병사, 생주인멸, 성주괴공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아, 저 사람이 영생이야. 그런 말은 그럼 어떨까요? 영생이란 말은 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구가 누군가가 영원히 있을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거 인정합니까? 아니다. 언젠가는 지구도 소멸할 거다. 이 우주가 영원할 거야. 그러면 지식을 배운 자라면 아니다. 언젠가는 이 우주도 소멸하거나 사라질 거야. 혹은 변화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까지도 40억 년 넘게 유지를 했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40억 년, 50억 년 있는데 우리가 인간 100년도 못 살면서 어떻게 지구가 소멸할 거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느냐? 어떻게 확신할까요? 지금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즉, 변하는 건 무엇이든지 언젠가는 소멸해 갑니다. 나타났다가 유지됐다가 서서히 부서져서 소멸해 가죠. 이것을 성주괴공, 공간적인 그런 어떤 큰 이야기할 때 성주괴공이라 합니다. 이 세계를 이야기할 때. 생주이멸, 생명체를 이야기할 때 태어났다가 머물다가 서서히 변화돼서 멸해지죠. 인간에게는 생로병사, 생명체들에게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음에 이르고 다시 태어나고요. 이건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바탕은 어때요? 태어나면, 몸이 태어나면 태어났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본바탕이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몸이 사라지면 본바탕도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죠. 그러면 몸의 변화와 그 몸의 변화를 아는 본바탕, 나죠. 나의 본성이니까. 그것을 비교해, 상관관계를 보면 압니다. 내 몸은 끊임없이 변해가서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어가는데 주인이 나는 어때요? 그냥 나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내 몸이고 나이를 먹어도 내 몸이고 건강할 때도 내 몸이고 아플 때도 내 몸이고 젊었을 때도 내 몸이고 늙어서도 내 몸입니다. 태어나서도 내 몸이고 죽어서도 내 몸일 뿐입니다. 주인이 나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건 몸이 변화하는 거지 주인이 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이유는 몸이 생로병사를 하지 주인이 내가 생로병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해탈한다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공덕을 짓고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져서 생로병사를 벗어난 해탈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조금씩 이루어서 만들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의 주인인 나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깨달아보면 마음이 내가 아니니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하지 않으니 열반이요. 구하지 않으니 마음을 구하지 않으니 몸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 몸이 있듯 몸이 없든 몸에서 지금 나이를 먹어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해도 그거는 몸이 하는 거죠. 내가 아니죠. 여러분이 새 옷을 사서 입고 옷이 점점점 낡아져서 옷을 버린다 그래서 내가 새 거였다가 태어났다가 내가 그럼 낡아서 버리나요? 나는 그대로 나이고 내 옷을 필요에 따라서 새 옷을 샀다가 입다가 낡아지면 버리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해탈한다 이 말은 몸이 내가 아님을 아는 거죠. 열반이라는 말은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면 구하지 않으니 열반이요. 마음을 구하지 않으니 구할 도구인 몸이 필요가 없으니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것. 그 아는 자는 마음과 마음을 나로 여겼든 그게 나야라고 여겼든 나나 그래 이게 내가 아니네 보니까 아는 나나 동일하죠. 이 동일한 것을 자성이라 합니다. 그 자성을 깨닫는 걸 부처라고 그래서 불성이라 한 겁니다. 그 부처님이 온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불성이다 라고 한 거죠. 여러분 잘 아셨죠?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주위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